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양띠들 올해 운세 가운데 어느 달이 재물복이 가장 많은지 살펴보고 재물 운수를 잘 관리, 발복시키기 위한 그런 운세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힘드신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재물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작게라도 좀 참고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운세 예측이 되면 12달이 항상 다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달들은 갖기 특징들을 갖는데요. 예를 들어 구설이나 약세 운이 예측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달들은 재물 운이나 성취 운이 길하게 예측되기도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재물 운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띠들 올해 재물 운세의 시작은 양력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음력 4월 운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산간유수의 운이 펼쳐지는데요. 막힌 일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죠. 그동안 정치되어 있고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이 답답하게 막혀서 고민과 걱정을 주던 그런 일들이 서서히 방향성을 가지고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달인데요. 성과나 성취 없이 지체되어 있던 그런 문제들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듯이 물고가 풀리는 그런 좋은 의미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봐야죠. 예를 들어 매기 없이 그동안 마음고생을 주던 부동산이 있었다면 서서히 이런 시기에부터는 매기가 붙으면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러 오는 거죠.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동, 변동,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죠.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이런 운들이 풀리는 운세 예측이 나올 때는 금전이나 인간관계 혹은 다양한 분야에서 운이 풀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운세작용이라는 게 결국 모든 부분에서 동수정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때 운세 전략은 예를 들어 막혔던 인간관계 혹은 남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면 결국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전화나 문자를 좀 해보시면 좋죠.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이 경우 좀 가벼운 안부만 전화라는 것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 상대가 좀 경청하는 느낌이 들면 처음엔 좀 가볍게 시작한 화제가 점점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무슨 결론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대화를 유지하는 것을 집중해야 하는데요. 풀리는 운세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장사를 하시는 분들 혹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런 시기는 손님이 좀 늘은 것 같아, 사업의 매출이 좀 늘은 것 같아, 이런 심리적인 체감지수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월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전달보다 좀 매출이 눈에 띄게 나아져 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이런때 운세 대응을 잘하면 상승운으로 오랫동안 머물게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어떤 운의 품귀점도 될 수 있겠죠. 양띠들에게 음력 5월 운세가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수륙천금의 운수가 펼쳐집니다. 수륙천금의 운수라는 것은 손으로 천금을 희롱할 정도로 1년 12달 가운데 목돈, 운 또 돈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인데요. 목돈이 움직인다는 거죠.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이동, 이사를 앞두고 또는 수입, 지출 또 큰 거래가 발생하면서 내 수중에 목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운을 말하는데요. 제법 좀 돈의 규모가 있는 그런 돈들이 움직이는 거죠. 여기에서는 또 뭘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바로 사기 조심이죠. 가장 돈 운이 좋아서 큰 돈이 융통이 된 상태에서 사기를 피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나 충격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 운세에서 좋은 운세 이면에는 항상 우리가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그런 운도 함께 들어있다고 이해하시고 늘 여러분들이 운세 전략을 세우실 때 현명하게 신중하게 운세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운세 예측을 들으실 때 또 한 가지 아시면 좋은 게 운이 길한 운이 예측이 되면 그런 다른 좀 전반적인 부분이 모두 길하게 전개된다고 보시면 좋고요. 특히 금전이나 재물 쪽으로 뭔가 실속 있게 모아지고 쌓여지는 그런 운세 예측이 있었다면 항상 그 다음 들어오는 운이 어떤 운인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속으로 길한 운이 이어질 때는 괜찮은데 구설이 들어오는 달은 이런 경우에는 돈거래는 정말 유의하시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삼가해야 되죠. 액수를 떠나서 결국 뒤에 오는 구설이 결국 금전이나 돈, 재물로 인한 손재수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결국 양티도 5월달에 이런 수륙천금의 왕성한 금전 재물운이 지나가면 6월이 되면 맹인실장의 운으로 바뀌는데요. 결국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맹인실장의 운세라는 것은 좋은 운세, 길한 운세는 아니거든요. 맹인이 지팡이를 짚고 가야 되는데 그 지팡이를 잃어버린 형국을 의미하니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이죠. 운세 전략을 좀 슬기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장님한테 지팡이가 없어졌다면 그 순간 앞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의미하니까요. 이런 달에는 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7월달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양티들 7월달 운세의 금개포란의 운세가 형성이 되는데요. 금개포란의 운세라는 것은 결국 실속 있게 작은 것들을 품어서 나중에 옥동자를 만들듯이 큰 것을 만들 그런 준비를 하는 운세를 의미하겠죠. 품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금전이나 실속 있는 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품는 사람을 잉태하는 것도 함께 의미하죠. 금전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을 품는다고 했듯이 실속 있게 쌓여가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알을 품는 그런 정성으로 누군가를 좀 품는다면 그런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결국 그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큰 덕이 되는 그런 실속 있는 규인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결국 이런 달은 후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겠죠. 여러분께서 운세 예측을 들으실 때 이 금개포란의 운세에 지금처럼 이렇게 예측된 달에는 항상 구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이름이 타인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적당히 미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 좋겠죠. 무엇보다 이런 시기에는 황금닭이 알을 품는 그런 형국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황금닭이 알을 품으려면 집중하려면 시끄럽고 또 신경 쓸 그런 구설들이 생기면 집중해서 알을 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구설 같은 것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운세 예측이 길하고 또 좋은 운으로 이렇게 나온 달에는 여러분께서도 좀 집중해서 운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때는 좀 적극적인 어떤 행동과 전략을 여러분께서 병행하시면 더 좋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받지 못한 어떤 외상값이 있다든지 물품대 혹은 임금 자재값 기타 다양한 생활 속에서 채권 채무 관계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던 그런 돈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달들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때는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그런 상대방들에게 여러분께서 전화나 문자라도 하면 좋은데요. 결국 운이 이렇게 길할 때는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만으로도 운이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운세 작용이죠. 이렇게 좋은 어떤 운세도 결국 항상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인 어떤 운세 대응을 병행하신다면 그때 결과는 더 나아질 수밖에 없죠. 양띠들에게 8월 달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작선 연탈의 운세인데요. 작선 연탈의 운세를 12달 운 가운데 가장 성취가 좋은 그런 운세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죠. 식욕에 비유하면 마치 그 여러분들의 식욕이 왕성해진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운세가 아주 강하게 전개되는 그런 운세인데요. 문서적인 성취, 또 문서운이 제일 좋은 달로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달에는 변화나 변동, 또 투자나 부동산, 이사, 매매, 진급, 아주 생활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지게 좋은 그런 운세를 의미하니까요.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는 합격증, 자격증도 문서가 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일들이 확장되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매매라든지 혹은 투자로 인한 수익 발생도 이런 달에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작선 연탈의 이런 운세라는 것은 운세가 좀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추세나 흐름의 예측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혹은 어떤 결과물이 문서처럼 확정된 증빙이나 서류, 절차, 기타 다양한 방법과 양식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이 점이 바로 이 운세가 갖고 있는 다른 운과 차이점이죠. 작선 연탈의 운세라는 것은 다른 운세에 예측된 여러 가지 운세보다는 항상 상위의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즉 이달의 특징과 운세를 작선 연탈의 왕성한 성취운으로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결국 귀인의 도움이라든지 문서 변동, 이동, 연애 애정의 길한 흐름이라든지 또 사업이나 투자에 있어서 혹은 투자의 수익에 있어서 정말 뜻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았던 횡재수의 그런 운세 등도 바로 이 작선 연탈의 운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살펴봐도 우리가 이 운세를 어떻게 대우하고 또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치있게 운세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음력 10월이 되면 상간뉴스의 운세가 펼쳐지는데요. 상간뉴스의 형국이라는 것은 커다란 재물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막혀있던, 정체있던, 풀리지 않던 그런 재물복이 숨통이 트여지는 그런 운세까지는 또 해당이 되니까요. 결국 이런 달도 재물 운세 쪽으로는 우호적인 환경인 것이죠. 그동안 정체되어 있고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 답답하게 막혀있던 그런 고민과 일들이 서서히 방향성을 가지고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과나 성취 없이 지체되어 있던 그런 문제들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듯이 물고가 풀리는 그런 좋은 의미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봐야죠. 예를 들어 매기 없이 마음고생을 그동안 주던 부동산이 있었다면 서서히 이런 시기부터는 매기가 붙으면서 사람들이 그 부동산을 보러 오는 거죠.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동, 변동,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대체적으로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동시에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이런 우운들이 풀리는 이런 운세 이치게 나올 때는 금전이나 인간관계 혹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운이 풀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운세 작용이라는 게 결국 모든 부분에서 동시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때 운세 전략은 예를 들어 막했던 어떤 인간관계 혹은 남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때는 여러분들께서 전화나 문자를 해보시면 좋죠.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은 이 경우 좀 가벼운 안부만 전화라는 것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 상대가 좀 경청하는 느낌이 들면 처음엔 좀 가볍게 시작한 화제가 점점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슨 결론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가볍게 막힌 불꽃 트여주는 그런 역할로 시도만 하시라는 얘기죠. 풀리는 운세라는 것은 예를 들어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요사이 좀 손님이 좀 늘은 것 같아 라는 그런 심리적인 체감지수에 머무르지 않고 월말에 정말 결산을 해보니까 전달보다 매출이 눈에 띄게 나아져 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이런 때 운세 대응을 여러분들께서 잘 하신다면 상승 운으로 머물게 할 수 있으니까 좀 중요한 어떤 운의 분기점은 될 수 있겠죠. 음력 12월 달의 운세도 간접적으로 재물 운수로 길하게 작용을 할 텐데요. 유아 복무의 운수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유아 복무의 운수라는 것은 결국 울다 울다 지쳐 잠들어버린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그런 형국이죠. 여기서 어머니는 귀인을 의미하니까요. 귀인이 나타나서 막힌 재물 운수에 숨통을 트이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귀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운세니까요. 새로운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그 전에는 별로 나한테 덕이 안 된 그런 사람도 내 운이 강할 때에는 이런 운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로 바뀌어 있는 거죠. 동시에 또 이 일의 해결이 뜻한 방향대로 성취되는 것도 함께 의미하니까요. 해결과 발전이 되는 거죠. 새로운 어떤 변화가 모색되면서 그동안 막혔던 일들이 막혔던 재물 운수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물 발복이나 금전 운으로 좋은 운세 예측이 된 경우에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운세 전략은 재물 운이 왕성한 달과 또 재물 운으로 유리한 그런 달을 좀 구별해서 대응 전략을 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문서적인 성취 운이라든지 12달 가운데 목도 눈이 아주 왕성한 정말 재물 발복이 아주 큰 그런 달에는 좀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확장, 변동, 다변화 전략으로 공격적으로 좀 보폭을 넓힐 필요가 있고요. 또 받을 돈이라도 있는 분들은 상대방에게 이런 시기를 통해서 전화나 문자로 채권, 채무 관계 상황을 한번 주지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액을 좀 높여본다든지 또 목표 수익률을 좀 평소보다 높여서 대응을 하신다면 수익률에 아주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왕성한 재물 운은 아니지만 재물 운으로 좀 유리한 그런 운세다 생각이 되시면 좀 기민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시면 좋은데요.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큰 보폭보다는 좀 평상시의 보폭과 전략을 유지하면서 내실을 기하는 그런 운세 전략이 좋고요. 또 투자하시는 분은 목표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일부 좀 현금화하는 그런 전략이 좋은데요. 결국 다음에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좀 미리 준비하는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사항은 여러분들의 재물 운수가 아주 좋고 강할 때는 돈거래는 좀 자제하라는 것이죠. 돈거래가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전이 쌓여져야 하는 그런 운세에서 돈거래라는 것은 결국 재물을 쌓여지게 만드는 그런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죠. 양띠들의 올 한 해 운세 가운데 간단히 재물운, 또 재물복 들어오는 달, 그리고 운세 전략까지 한 번 살펴봤는데요. 또 이런 정보가 여러분이 재물 운세 전략을 세우시는데 좀 작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양띠 여러분 모두 크게 성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수처아TV에서는 충련들을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충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실시간 무료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이런 정보들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